띠야, 꽃다니에 뭐가 들었지? 흥겨운 말놀이, 신나는 한글놀이 한글이라면, 호란 한글이야호 한글이란 문화란 한글이야호 다 함께 한글이야호 손, 신비한 손 이야호, 신난다 조심해, 너무 빨리 달리면 안 돼 괜찮아, 나 잘 타다니까 미은 글자 같다 미은 글자? 다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 꼭 미은 글자 같지? 꼭 미은 받침 같아 정말 그러네, 미은 받침? 응, 옛날에 미은 받침 덕분에 변신한 소가 있었어 변신? 응, 어떻게 변신했냐면 게으른 소가 있었어 힘센 소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일하기 싫어 발에 흙 묻는 게 싫단 말이야 그때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 응? 소의 발에 신이 심겨진 거야 신을 신었으니 이제 도와줄 거지? 싫어, 싫어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 소의 머리에 닿자 미은 자 모양의 불이 생겼어 응? 그리고 소에게 손이 생긴 거야 그 손으로 이제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소가 변신을 했어 바로 미은 야수가 된 거지 손 누네, 벼가 잘 익었다 풍년인 건 좋은데 이 많은 걸 나 혼자 언제 다 배나 빠른 손, 출동! 미은 우와 우와 돈이 깨끗해졌다 하하하하 빠른 손 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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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내 돈 찾았다 고마워 하하하하 하하하하 커다란 손 나도 멋지게 만들고 싶은데 잘 안되네 저척순 출동 심심할 땐 역시 연 날리기 우와 멋진 연이다 신난다 미은야수의 신비한 손이 아이들을 도와준 거야 일하기 싫어하던 게으른 소가 변신을 했다네 발에는 신을 신고 신비한 손이 생기더니 미은 모양 뿔이 난 야수가 되었네 신비한 손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신비하고 놀라운 야수의 착한 손 저 많은 걸 언제 다 뺄까? 농부 아이가 돈을 보고 걱정을 해요 야수의 빠른 손이 눈 깜짝할세 짜잔 강물에 돈을 떨어뜨린 아이가 울고 있어요 야수의 커다란 손이 금방 돈을 건져 짜잔 심심한 아이도 도와줄 거야 미은야수의 척척손이 멋진 연을 뚝딱 짜잔 게으른 소가 신비한 손으로 변신 변신 멋지다 미은야수 변신 미은야수 슈퍼맨 같아 소가 신비한 손을 가진 슈퍼 영웅이 된 거잖아 멋지다 나한테도 나타나면 좋겠다 한글아 너도 신비한 손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그럼 내 소원이 얼마나 많은데 야수가 나타나면 소원 다 이뤄달라고 졸라야지 가만 보면 한글이는 욕심쟁이야 게으른 소가 신비한 빛을 만나 변신을 했어 신을 신고 손을 갖고 니은 모양의 불도 가졌지 그 이름은 짜자잔 니은야수 어디선가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면 짜자잔 짜자잔 니은야수 신비한 손 착한 손이 출동해 논에 가득한 뼈도 금방 거두고 강에 떨어진 돈도 금방 건져줘 헐헐 나는 년도 금방 만들었지 빠른 손 커다란 손 착한 손 멋진 니은야수의 신비한 손 누나 야호야 빨리 뿌미를 불러줘 한글이 너 새로운 받침 글자를 알게 되니까 글자 있는 법을 빨리 알고 싶어졌구나 그럼 받침 있는 글자도 하나하나 알아가니까 기분이 좋단 말이야 그럼 얼른 뿌미를 불러볼까 뿌미 뿌뿌루 뿌뿌루 뿌미 눈을 맞췹